연습 5번 하라고 해서 다 못했어요 자 동훈이 니 클래스는 김도훈 클래스에서 웅진V로 옮겨질거야 응? 응? 웅진V? 웅진V로 옮겨질거라고 다 했습니까? 동훈이 책 가지고 와라 웅진V는 처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니 반이 옮겨질거라고 지금 김도훈 책 가지고 와라 잠이 깨서 사는데 왜 옮겨 응? 네 숙제 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설명드릴테니까 너도 컴퓨터로 하잖아 그치? 네 잘하기만 하면 폰 사준대요 생이때 자 웅진V로 왔습니다 웅진V는 1부터 시작해서 24까지 한꺼번에 선생님이 다 남았어 와우 됐어? 네 니가 지금 몇 호 하고 있어? 22호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위에 거 하면 안돼 이건 1호야 네 2,2,3가 이렇게 뜨나가는거야 22가 저기다 22니까 여기 있지 얘를 공부해야 되겠지 그리고 24까지 있어요 네 네 이거 오케이 공부를 못해왔어? 저희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? 네 지금 하면 안되고요 안되게 해야 되고요 일단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? 코리에 어떻게 읽으면 될까? 오케이 오케이 X 둘 둘 اب 셋 셋 셋 셋 셋 scen 셋 就 belt 넙 넙 왼의는 세트 mes 세트 мел한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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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파이 세트스파이 세트스파이 그전에 그쪽에서 얘는 뭐가 될까요 모디빠이 모디빠이 모 immer Modify OK M은 M O는 O D는 I는 E 또는 긴판에서 O E하고 O 사이에 E나 O 사이에 사이 E어가 아니고 E나 O 사이에 사이 F는 Y Y는 I 두 파이네 합치면 Modif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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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맞출 거 Modify 내가 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없지? 아니지 네 OK 얘는 뭘까 Try 네 Try Try 그치 선생님 늘 얘기지만 도원이 쓰기 연습만 좀 하라고 제발 어 어 뭐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커 어 갭? 차이 틈 아 어 Why Try 자 얘는 뭘까 흠 흠 흠 흠 흠 흠 플라잇 그렇지 뭐라고? 플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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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지 보면 글씨도 뭐 힘이 없어 글씨 자체에 힘이 없어 어 어 또박또박 좀 쓰고 또박또박 좀 쓰고 음 음 아 얘는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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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는 시 S I I I I G H는 합쳐서 Ps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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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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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 날린 다음 얘는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 소리하고 얘 소리 나로만 해봐 소아값에 힘 빼고 왔어? 응 내가 뭘 것 같아 소원아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이 애는 뭐가 됐어요?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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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headlight headlight 그리고 잠깐만 on headlight 이게 뭐할까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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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할까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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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원활수기연수 공책 집에있다 했지 만들었다 했지 하여튼 뭐했다 했지 니가 그 공책을 만들었겠네 진짜 반갑니다 응 힘이 나으세요 오케이 여기